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예산입니다 브리핑 예산은 2021년 새해를 맞아 예산군정을 이끌고 있는 황선봉 군수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예산군정 운영 방향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진행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을 위한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DA에서는 일반 철돌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성이 미흡한 것으로 산정돼서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충남 내포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또 준고속 철돌로 고시디는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 수요 산정을 다시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서 KDA에서 현재 적정성을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와 우리 군에서는 중앙 관련 부처를 방문을 해서 삽교역 신설을 위한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역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 상반기 중에는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도 해봅니다 네 그럼 삽교역사 신설을 주장하시는 당위성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2010년 정부에서 삽교역을 장래 신설역으로 고시된 이후 그동안 일반 철도로 분류되던 서해선 복선 전철이 준고속 철도로 고시도 하였습니다 특히 혁신도시법에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그 지역은 도로와 철도의 집안시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삽교역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이고 또한 우리 군민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삽교역사 신설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 통과 구간 6개 시군 중 유일하게 우리 예산군만이 여기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삽교역이 신설되면 충남도청과의 거리가 5km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km를 돌아서 충남도청에 가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 상식과 순리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들도 그동안 참다 못해서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40일이 넘도록 역신설 촉구 집회를 하고 있어서 군수로서 안타깝고 우리 군민에게도 정말로 죄송한 그런 마음입니다 2022년 서해선 복선 전철 개통과 함께 우리 삽교역사도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군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발전을 위해서 지금과 같이 앞으로 나아가주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간추린 소식입니다 예산군이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 확충 등 4개 분야에 1539억 원을 투입합니다 예산군 대술지구 농촌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이 최근 완공돼 대술과 신양지역의 3월 안으로 수돗물이 공급됩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산 섬김 택시 운영이 올해부터 59개 마을로 확대됩니다 예산군이 농민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기반 시설 정비 사업에 102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예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